7월에 계약했던 GV70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고 촬영을 위해서 촬영지까지는 운행을 한 상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차 검수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 시공업체에서 신차 검수를 빌미로 썬팅이랑 다른 거에 가격들이 너무 높아요 근데 신차 검수하는 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거든요 스티커 좀 붙이고 하면 신차를 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차량을 딱 받아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검수업체 보내시지 않고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는 맡기겠다 하면 상관없지만 저처럼 그냥 받아서 타실 분들은 참고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차량이 딱 내려올 때 텐션이 높아져요 막 설레서 눈이 어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런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하나씩 빠르게 보셔야 돼요 우선은 차량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외부 단차를 보셔야 됩니다 단차를 보실 때는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지금 이쪽 본인하고 핸더가 만나는 쪽 일정하게 다 유지가 되어 있어요 이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맞으면 맞는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3mm까지는 정상 판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관리를 할 때는 1mm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단차가 심한 차량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아도 티가 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 이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별로 그렇게 다른 게 없죠 이것도 맞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두 면이 만나죠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단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어입니다 도어도 이쪽 끝하고 이쪽 끝 보세요 높이 맞고 높이 맞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석이 약간 밖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블루엔즈 가시면 아마도 문짝을 조정을 해줄 거예요 맞춰가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두 푼도 아니고 저도 이거 7,600,000원짜리고 장기 렌트이긴 하지만 한 달에 85만 원이 넘는 돈을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완벽한 제품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블루엔즈에 가셔서 수정을 받으시면 돼요 기아는 오토큐 그리고 수입 차량의 경우에는 수입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도 보면 이런 틈들을 다 확인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뒤쪽 문짝도 단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위쪽 부분하고 이쪽 만나는 부분들 그리고 내면이 만나는 이 부분들도 이 정도면 단차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유구도 한번 꼭 열어보세요 주유구가 한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 차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유구의 단차도 꼭 보셔야 됩니다 밀려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밀려 있든지 이쪽으로 밀려 있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뒤 유리하고 이쪽 뒤에 트렁크 부분 만나는 쪽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내면이 만나는 부분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내면이 만나는 부분이 근데 단차 보면은 이것도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도 체크를 했으니까 오른쪽도 하나, 둘, 셋, 네 개 보면 이 정도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페인트가 맺혀 있잖아요 물방울처럼 이게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녹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지 않은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렁크가 잘 열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트렁크 잘 열리고요 차종마다 다르지만 트렁크 위쪽에 버튼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닫는 버튼이고 이거는 닫으면서 차량의 도어를 잠그는 기능까지 하는 버튼인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눌러보면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트렁크를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양쪽에 내가 선택한 옵션이나 색상들 그리고 소재들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지 잘 조립이 됐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소렌토 한 대가 이쪽이 조립이 안 돼서 온 적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으로 지급되는 품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봉투에 써져 있거든요 그런 품목들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옵션 선택에 따라서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고 삼각대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 번 또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홀딩을 하는 기능을 하는 이런 레버들도 당겨보시면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쪽 도어도 이 위쪽에 만나는 부분 그리고 내면이 만나는 부분들을 보면 여기도 까져있네 이런 것들 세택 부분에 살짝 까져있어요 근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거 이걸로 사업소를 들어가는 게 시간이 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타겠습니다 제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렌트가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또 앞 문이 단차 잘 맞는지 요즘 국산차들은 단차적으로는 딱히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쪽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앞도 단차 이쪽 보닛 단차 이런 것들도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GV70 같은 경우는 보닛이 이렇게 앞으로 좀 들려 있어요 이건 단차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디자인 설계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타이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거든요 휠하고 타이어하고 위치 맞추려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떼셔도 되고 휠이 뜨거워지면 나중에 눌러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귀찮으니까 나중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닛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이런 몰딩들 잘 붙어 있는지도 한 번씩 꼭 보셔야 되고요 방음판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쪽 보닛 단차나 이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차를 받았는데 보닛 조정을 해야 돼서 우리 교체해주겠다 이러면 차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새차인데 나중에 이건 장기렌트지만 내 명의로 만약에 샀다 그러면 나중에 팔 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필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교체하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정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신차로 나왔는데 교체를 해버리면 그게 또 이력이 다 남아서 남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싶어서 장기렌트를 한 이유도 있죠 그리고 도어를 열면 이렇게 볼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풀어진 흔적이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풀어진 흔적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풀어진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조정을 위해서 풀어진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담당 딜러한테 한 번씩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많이 맺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소에 가셔서 문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트 조절하는 버튼들 있잖아요 한 번씩 다 작동시켜 보세요 이거 옛날에 거꾸로 가는 차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뒤로 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거꾸로 조립이 된 거죠 그것처럼 하나의 기능들이 다 재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꼭 다 눌러보시면서 눈으로 확인을 꼭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앉으실 시트가 운전석 시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 시트의 버튼은 무조건 한 번씩 눌러보셔야 되고 전동 시 스티어링 휠 조절 힐트 텔레스코픽 잘 되는지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실내에 타시기 전에 저는 이제 잠깐 건너뛰었지만 가죽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죽이 오염된 경우가 있어요 신차라는 게 어찌됐든 사람이 마지막으로 검수를 하고 썬팅 업체나 블랙박스 업체에서도 옷에 묻어있던 것들이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압니다 기분 나쁜 거 알아요 근데 제품으로 지워질 수준의 오염이라면 지우시면 돼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차가 뭐라고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워놓은 상태에서 D, N, R, P 다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컨트롤러 수입차들도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가 많죠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컨트롤러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질감이라든지 헐거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송풍구 바람 잘 나오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열고 닫아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바람이 나오는 총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닫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바람이 더 세게 나와요 그건 불량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공조 관련된 온도 조절 한 번씩 꼭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양쪽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이 기능이 적용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고장난 게 아니라 이건 듀얼 오토 에어컨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고장났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싱크 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시면 양쪽 온도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4륜을 선택하는 SUV 같은 경우 2륜의 경우에는 이런 터레인 모드가 빠지는데요 4륜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푸시 버튼이나 기타 작동시키는 버튼을 눌러보면서 터레인 모드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같은 거 잘 작동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요새 그랜저에 통풍 시트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컴플레인이 많아서 지금 몇몇 차주분들이 좀 불편하게 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런 통풍 시트를 작동을 해보시고 좌판에서도 바람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중바지에서도 잘 나오는지 손을 대보거나 앉아보므로써 느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가서 수리를 하려면 또 시트 하는 데로 보내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하실 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버튼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시간은 부족하겠지만 주행하시지 않은 상태 지금 이렇게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기어 노브만 건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눌러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꼭 눌러보세요 이거 눌러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다 눌러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공조해서 이 버튼하고 이 버튼 이렇게 눌렀을 때 앞쪽에서 바람 잘 나오는지 왜냐면 이거 안 나오면 성의 제거가 안 되니까 꼭 확인하셔야 되고 양쪽 바람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오해할 수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제네시스에 순정 카트리지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걸로 향, 색이 조절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처음에 차 받으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카트리지가 트렁크의 기본 제공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우박스 위쪽에 카트리지 설치해야 이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돼야 돼요 불량이고 조립을 안 한 게 아니라 카트리지가 설치되고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버튼이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 관련된 건데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된 차량이거든요 에르고 모션 시트도 잘 작동을 하는지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도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루프 적용된 차량들 선루프 잘 작동하는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살짝 뒤로 밀면 커버만 열리는 기능 이 유리까지 한번 열어보시고요 선루프 열 때 이 앞에 튀어나오거든요 올라와요 위로 이런 것들도 잘 작동되는지 한번씩 꼭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유리 닫아보고 앞뒤로 열고 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버튼을 한번 위로 눌러서 틸트가 잘 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틸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시 눌러서 닫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선루프는 체크가 끝입니다 커버까지 다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잘 기억을 하는지 잘 돌아오는지 각 차량마다 조작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세트 버튼을 누르고 해당 번호를 누르던가 해당 번호를 길게 누르던가 딱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트 버튼을 누르고 1번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동시켜 보고 번호 눌러서 잘 이동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도 잘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수석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좌우 위아래 그리고 현대기아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후진 연동 하향 틸트 기능이 있을 때 후진 넣었을 때 그렇게 잘 숙여주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시 D나 P로 넣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룸미러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룸미러 적용된 차량들은 잘 보이는지 그리고 방향 지지등도 작동을 한 번씩 시켜보세요 후측방 모니터가 적용된 차량들은 양쪽에 화면 잘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버튼 있잖아요 카메라 버튼이 있는 차량들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지금 전방, 측방, 후방 카메라가 완벽하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런 화면 안 나옵니다 전방 탑뷰, 전방 카메라, 측방 뷰 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탑뷰, 측방 뷰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렇게 떠라운드 뷰까지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음영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불량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게 까만색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 나름 노력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블러 처리 해놓고 여기 그림자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다 검정색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냐 고장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의심을 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시동을 걸어볼 텐데 딱 걸고 내연기관 차량이기 때문에 RPM이 일정한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RPM 보면 일정하잖아요 엔진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엔진의 RPM이 막 튄다 왔다 갔다 갔다 한다 그러는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조수석 측면에 보면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눌러보시면서 잘 작동을 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GV70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 버튼이 없습니다 왜냐 조수석도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저장하면 되니까 이렇게 다음 등화류 한 번씩 또 다 켜보셔야 됩니다 잘 들어오는지 전체가 다 들어오고 하나씩 눌러보면서 해당 방향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금 하이패스 카드가 꽂혀져 있으니까 한 번씩 하이패스 기능도 꺼보셨다가 켜보시고 짧게 눌러서 음량 조절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이 버튼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문을 열면 이제 다 켜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작동되는지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안 봅니다 그냥 대충 외관에 아까 전에 저희 봐왔던 페인트 묻은 거 아니면 좀 까진 거 그런 걸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근데 너무 싫었어요 가격 차이 진짜 비싸요 제가 5년 전 당시만 알아봤을 때도 거짓말 안 치고 두 배 이상 차이네요 두 배 선티 90만 원이래요 근데 45만 원까지 부른 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용한 상술 자체를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물론 공포 마케팅이 잘 먹히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소비되는 돈이 너무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꼭 그냥 스스로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렇게 다 검수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수증에 사인하지 마시고 차 돌려보내시고 난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면 인수증에 사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고르신 선팅샵이나 나머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빌트인캠 같은 거 선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잘 되는지 한 번 홈 화면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신차를 구매하셔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겁니다 완벽한 차를 받고 싶고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대기업에서 만드는데 왜 이러냐 짜증나고 화내실 수 있지만 1억이 넘고 2억이 넘는 수입차들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요 현대기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품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가 있는 거고 비용을 들여서 그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각 브랜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사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신 후에 문제가 있다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전용 사업소 혹은 각 브랜드의 사업소에 가셔서 보정을 받으시는 게 스트레스가 덜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차량이 너무 불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항의하세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봤어요 언론에 다 흘리지 않고 차주분이 잘 말씀하셔서 환불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정신건강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요정도 확인하셔서 문제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인수를 하고 사는 걸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이나 오랜만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이건 뭐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차 완벽한 차였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oilet 물이 아멘